이동통신기술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1983년도 미국의 통신회사인 아메리테크가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통신서비스였습니다 지난 35년간 198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동통신기술은 피약적인 그야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수혜층은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큰 변화를 입건 이동통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전기술과 새기술을 구분해서 세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Generation, 여기서 G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5G에서 G는 세대를 뜻합니다 Generation 그렇다면 오늘은 5G는 무엇인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5G 통신 이동통신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5G 5세대 이동통신기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진행 상황입니다 5G 기술은 흔히 5세대 이동통신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35년간 이동통신기술 역사에서 다섯 번째로 진일보한 큰 변혁을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새로운 이동통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술적으로 전세계의 그런 통신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의하는 그런 기술구격이죠 기술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노키아라든지 화웨이라든지 그 다음 루슨트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물밑 경쟁을 벌입니다 왜그럼 자사가 갖고 있는 기술특허가 기술표준에 반영되면 일단 라이센스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고도 장비를 상용하는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구격을 정하는 국제단체는 3GPP입니다 그 3GPP는 2017년 12월에 5G 기술의 이동통신 기술의 초보 단계인 5G NSA Non-Stand-Alone이라는 그런 기술표준을 성인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018년 6월에 5G SA Standard-Alone 기술표준을 성인했습니다 자, 기술표준이 2018년까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올해 2019년이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의 첫 해입니다 원년에 해당합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초보 단계인 5G NSA 기술입니다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기술의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기질국이 적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커브리지 부족 때문에 통화 품질 문제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국이 5G 기술의 상용화의 최초 국가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은 뭔가? 그것을 좀 잘 알면은 지금 앞으로 등장하게 될 5G 기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은 4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 기술 LTE 대문자로 Long Term Evolution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품 설명서나 광고 보실 때 LTE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09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최초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이동통신 3사가 LTE 서비스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LTE 기술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맞물리면서 진정한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술은 머물러 있지 않죠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LTE, Long Term Evolution 그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진보한 기술이 LTE인데 Wide Band LTE입니다 또 거기서도 이름 한 단계 더 진보해가지고 LTE 하이폰 A입니다 LTE Advanced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또 진보해가지고 LTE 하이폰 A 프로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궁금함을 가질 겁니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점점점점 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느 단계냐? 4세대 이동통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기술은 이론상으로 최대 1.2 Gbps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초에 12억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1.2 Gbps라는 것은 1초에 12억 그러니까 1 Gbps라는 것은 1초에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럼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영화 한 편이 2 Gbps라고 보면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는데 13초 정도가 걸리는 것을 바로 1.2 Gbps를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3월 9일날 국내 한 선도 이동통신회사는 1.2 Gbp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2011년도에 한국의 이동통신 3사가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때에 비해서 16배 빨라진 그런 전송속도를 뜻합니다 대단한 거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 9년 사이에 전송속도가 16배 정도 빨라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가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 세 번째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은 무엇을 뜻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세대 이동통신은 초보급인 5G NSA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인 5G NSA, Stand Alone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5G NSA, Non-Standard Alone 기술입니다 여러분, 호든 상품이라는 서비스라는 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5G가 상용화되어도 처음에는 기지국이 부족해서 네트워크 커브리지 부족으로 인해서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4G, 4세대 이동통신으로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5세대 이동통신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기지국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는 4G,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 네트워크를 같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G NSA라는 것은 4세대 이동통신인 LTE 네트워크 더하기 5G 기술,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사용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안착이 되면은 그때 이제 등장할 것이 5G SA 기술입니다 Stand Alone 오로지 5G 네트워크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진정한 5G 기술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5G SA인 겁니다 지금은 초보지만 이제 앞으로는 5G SA까지 우리가 곧바로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5G 이동통신 기술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유튜브 이렇게 강연 듣는 것도 문제없고 음악 듣는 것도 문제없고 게임하는 것도 문제없고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5G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 그렇게 난리를 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세대 이동통신은 4세대 이동통신과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는 과학 소설에서나 가능하였을 법한 세상 다시 이야기하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의 눈앞에 펼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위에서 자동주행 자동차는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5세대 이동통신은 그런 불완전함이나 결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산업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모빌리티 분야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커넥티드 카라는 것이 바로 빠르게 상용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강점과 차이점은 무언가 여러분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질문 첫 번째입니다 초고속은 무엇을 뜻한가? 4세대 이동통신 LTE에 비해서 최대 속도 20배, 체감속도 최소 10배 이상 빠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HD급 영화 한편 2Gbps를 다운로드 받을 때 4세대 이동통신 LTE는 약 16초가 걸립니다 5세대 이동통신 0.8초가 걸립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최대 20Gbps, 실생활 체감속도는 최소 100Mbps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bps라는 것은 1초당 10Gbps의 데이터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에서 2019년 3월 달에 한 통신회사, 우리나라의 선도통신회사가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를 서비스하기 시작한다 그 기술이 1.2Gbps입니다 그러면 지금 5세대 기술이 16.6배가 빠른 겁니다 Mbps라는 것은 1초에 1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저지연이란 것이 무엇인가? 초저지연이란 것은 로, 낮다는 뜻이죠 랜턴시, L-A-N-T-E-N-C인데 지연시간을 말합니다 지연시간, 반응속도를 말합니다 반응속도 4세대 이동통신의 LTE에 배워가지고 최대 10분의 1 정도를 줄어듭니다 5세대 이동통신의 10배가 여러분들 지연시간을 줄인 겁니다 자율, 자동차라면 예를 들어 보시죠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지연시간이 0.03에 0.05초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30에서 50 밀리초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가 80에서 135cm입니다 1m 35까지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5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기술 수행하면 지연시간은 0.01초입니다 1m 초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는 2.7cm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가다가 여러분들 네트워크 있죠? 아 사고다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밟으면 2.7cm 정도 밀리고 딱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세대 이동통신은 아무리 해야 최소 80cm에서 135cm까지 밀리는 거죠 5세대 이동통신을 쓰면 사고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초연결이란 것이 뭔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5G 기술은 무한정에 가까울 정도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동시에 여러분 이동통신은 3단계를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시대 음성통화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와 사람, 서버와 스마트폰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시대를 모바일 인터넷의 시대다 부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로 지금 접어들냐 기계와 기계가 통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기계가 있는데 센서가 많이 붙어 있어서 기계가 기계끼리 쓰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름 사물인터넷 시대라고 부릅니다 음성통화의 시대, 모바일 인터넷 시대, 사물인터넷 시대로 갑니다 IBM의 최고 경영자인 버지니아 로메티는 다음에 다가올 가장 큰 배나 The next big thing은 사물인터넷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현재 인터넷망에 연결된 각종 기기나 여러분의 단말기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80억 개 정도 됩니다 2021년까지 460억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초연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정리해둔 5G 시대의 5세대 이동통신의 시대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지식이 실생을 하시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